급발진 의심사고가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고 피해 규모 또한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서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 와중 20년 경력의 베테랑 택시기사의 급발진 의심사고가 누리꾼들 사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택시는 지난해 11월경에 이태원에 위치한 골목길에서 급발진 사고를 발생시켰는데요. 택시 운전자는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며 브레이크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고 경찰에 진술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충격적인 페달 블랙박스가 등장한 건데요. 당시 택시에 페달을 비추는 블랙박스 내용에는 기사가 엑셀을 살짝 누르는 모습 이후 바로 가속도가 붙었는데 택시기사는 순간 발을 뗐다가 다시 힘껏 엑셀을 밟는 모습이었습니다. 당연히 차량은 가속이 붙어 빨라졌는데 택시기사는 계속해서 엑셀을 여러 차례 밟으며 브레이크는 단 한 차례도 밟지 않았던 겁니다. 사고 직전까지도 계속해서 엑셀을 밟고 있었습니다. 택시기사의 주장과는 정반대로 급발진 사고가 아닌 단순 엑셀 브레이크 오인 사고였던 겁니다. 이 같은 내용이 공개되자 많은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운전 경력이 아무리 오래돼도 순간적으로 엑셀과 브레이크를 착각하며 사고가 날 때까지도 브레이크를 밟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었다면서 페달 블랙박스 도입이 하루빨리 시급하다고 반응하고 있습니다. 현재 UN-유럽경제위원회에서는 전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페달 로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 국제적인 기준을 만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주행 중 발생하는 극가속 방지 기술을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람이 순간적으로 실수를 하더라도 차량 긴급제동 시스템 등을 통해서 이를 막으려는 뜻인데요. 해당 내용은 화제가 되면서 앞으로 급발진 사고가 발생되더라도 여론은 한쪽으로 쏠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